기출 문제를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는데요. 예제 파일 불러와 주시고 첫 번째 DB 구축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개체에서요. 거래 내역 테이블을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를 클릭합니다. 그 다음 첫 번째 문제입니다. 거래 내역 테이블에서요. 거래처와 거래 일가, 제품명, 3개 필드 다 동시에 이렇게 드래그 하시면 되겠네요. 기본 키를 설정해라. 테이블 도구의 디자인 탭에 가셔서 기본 키 클릭하시고요. 다음 거래 일 필드를 선택하셔가지고요. 레코드 추가 시에 시스템의 현재 날짜와 시간이 기본값에다가 추가될 때 날짜와 시간이 표시될 수 있도록 Now 입력하시고 가로 열고 닫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거래량 필드는 필드 크기를 정수로 바꾸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필드 크기에 가셔서 정수로 바꿔주시고요. 그 다음 0 이상의 값만 입력되도록 유효성 검사 규칙에다가 작성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크거나 같다 0이라고 입력하시고요. 그럼 색에 대한 작업을 다 하셨다면 저장 누르시고요. 유효성 검사 규칙을 작성하셨기 때문에 메시지가 보이시죠. 그 다음에 또한 필드 크기를 수정하셨기 때문에 예 한번 누르시고 테스트 하시겠습니까? 예 누르십니다. 오른쪽 닫기 한번 누르시고요. 다음은 거래처 테이블을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를 클릭합니다. 거래처 테이블에서는 거래처 명 필드를 중복 가능한 인덱스 인덱스에 오셔서요. 중복 가능하다. 예 중복 가능을 선택하시고 전화번호 필드를 선택하시고요. 입력 마스크를 설정하라고 되어 있어요. 반드시 8자리 숫자를 입력해야 하는 기호를 사용하고 형식이 나와 있네요. 하나 둘 셋 넷 빼기 하나 둘 셋 넷 반드시 8자리 숫자를 입력해야 되는 기호를 사용하고 그 다음 형식도 문제에 나와 있는데 빼기 기호를 저장한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세미콜론 다음에 이 하이픈을 저장하겠습니다. 하시면 0을 넣으시고 세미콜론 그 다음 화면에도 이 형식대로 표시하래요. 그럼 4개 입력하시고 빼기 다시 4개 숫자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입력 마스크 작성하셨으면 저장 한번 누르시고요. 오른쪽 닫기 버튼 누르겠습니다. DB 구축 5문항 살펴보셨고 두 번째는 관계 설정입니다. 데이터베이스 도구의 관계를 클릭하시고 필요한 테이블 거래 내역 테이블 필요합니다. 제품 테이블 필요합니다. 거래처 테이블 필요합니다. 오른쪽 닫기 버튼 누릅니다. 거래 내역 테이블의 제품명 필드는 제품 테이블의 제품명 필드를 참조한다. 제품 테이블의 제품명을 선택하고 거래 내역 테이블의 제품명으로 드래그하신 다음에 두 테이블 간에는 항상 참조 무결성을 유지하라고 했고요. 변경되면 변경 설정으로 하락이 되어 있으니까 관련 필드 모두 업데이트를 선택하고 만들기 누릅니다. 다음 두 번째 거래 내역 테이블의 거래처 필드는 거래처 테이블의 거래처 코드 선택하시고요. 거래처로 드래그합니다. 거래처 코드 필드를 거래처 필드에 드래그하셔서 항상 참조 무결성 유지 관련 필드 모두 업데이트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관계 설정 하셨다면 저장 한번 하시고요. 닫기 버튼 누릅니다. 다음 세 번째 문제인데요. 테이블을 생성하시오. 외부 데이터를 이용해서 만드시는 거네요. 가져오기 미 연결, 엑셀 찾아보기 누릅니다. 가져오실 데이터는요. C 드라이브에 가셔서요. 커말 1급의 데이터베이스 안에 기출문제 폴더에 가셔서 가져올 테이블은, 가져올 파일은 추가 제품이라는 엑셀 파일을 가져옵니다. 열기 하시고요. 그 다음 추가 제품이 기존에 있는 게 아니라 새로운 테이블로 만드실 거니까 현재 데이터베이스의 새 테이블로 원본 데이터 가져오기 확인 한번 누르시고요. 첫 행에 우리 열머리 글이 있습니다. 선택하고 다음. 두 번째에서는 특별하게 언급이 없으시니까 다음. 세 번째에서 기본 키를 설정할 건데요. 기본 키는 제품명 필드를 가지고, 제품명 필드를 가지고 기본 키로 설정해라 라고 되어 있으니까 선택해 주시고 다음. 테이블로 가져오기, 테이블의 이름을 추가 제품 표시가 되어 있네요. 마침 한 번만 누르시고요. 닫기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DB 구축 문제 살펴보셨고요. 다음 두 번째 입력 및 수정 기능 구현의 폼 완성인데요. 거래 내역 폼을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를 클릭합니다. 그 다음 속성 시트 클릭하셔서요. 데이터에 오셔서 레코드 원본을 거래 내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래 내역 테이블을 선택하시고 다음 폼 속성의 형식 탭에 가셔서 기본 보기가 현재 단일 폼인데 제시된 그림을 보시면 여러 개 레코드를 동시에 볼 수 있어요. 연속 폼을 선택합니다. 세 번째 본문 영역에서요. 본문 영역에 언바운드 되어 있는 TXT 거래처 명을 선택하시고요. 데이터 탭에 오셔서 컨트롤 원본에다가 Dlookup 함수를 이용해서 찾아다가 거래처 명을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는 하시고 함수 이름 Dlookup 찾아다가 표시하겠습니다. 그 다음 가로 열고 표시할 필드의 이름은 거래처 명입니다. 거래처 명이라고 입력하시고요. 거래처 명, 필드 명은 대가로 묶어서 큰 따옴표 처리해 주시면 되고요. 도메인에서는 어느 테이블에 가서 가져오실 거냐면요. 거래처 테이블에 가서 거래처 테이블 입력하시고 심표, 그 다음 조건입니다. 조건을 이렇게 큰 따옴표 안에다 작성하시면 되는데요. 첫 번째 조건은 TXT 거래처 명 컨트롤은 봄에 TXT 거래처 코드에 해당한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래처 코드에 해당한 지금 표시하시는 컨트롤의 이름은 TXT 거래처 명에다 표시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TXT 거래처 코드에 해당한 조건에 만족하는 겁니다. 거래처 코드가 같습니까? 누구랑 같냐면 TXT 거래처 코드 컨트롤에 있는 값과 같습니까? 라고 조건을 작성하시는데 끝에다가 이제 D룩업에 대한 가로를 닫아주셔야 되겠죠. 이렇게 작성하시고 그 다음 저장 한번 하시고 결과 확인해 보시면 이렇게 거래처가 표시가 되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죠. 다음은 네 번째 문제입니다. 디자인 보기 가셔서요. 본문에 TXT 금액 선택하시고요. 탭이 정지하지 않도록 기타에 가셔서 탭 정지를 아니요로 바꿔주십니다. 그 다음 바닥글 영역에 TXT 총 금액을 선택하시고요. 금액의 총계가 표시될 수 있도록 데이터의 컨트롤 온본에 오셔서요. 총 합계를 표시하겠습니다. 총계에 대한 합계를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필드명 작성해 주시면 금액에 대해서 금액 필드에 대해서 총 합계를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금액 필드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장 한번 하시고 한번 확인해 보시면 금액이 표시가 되는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른쪽 탭기 누르시고요. 다음 두 번째 거래 내역 폼 다시 한번 선택할까요? 디자인 보기 클릭하시고요. CMB 제품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본문에 보시면 네 번째 CMB 제품명을 선택하신 다음에 콤보 상자로 바꾸라고 했으니까 마우스 오른쪽 변경 콤보 상자 선택하시고 데이터에 오셔서 행 온본에서 점점점 작성기 누릅니다. 그 다음 제품 테이블에 제품 테이블 선택하고 오른쪽 닫기 제품 테이블에 모든 필드가 표시될 수 있도록 제품 코드와 제품명과 단가 다 추가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오른쪽에 닫기 누르시면 업데이트 하시겠습니까? 예 누르십니다. 그 다음 콤보 상자의 목록 값으로 콤보 상자의 목록 값으로 제품 테이블 모든 필드 하셨고요. 열의 개수 열 너비 바운드 열 바운드는 첫 번째 열이 저장이 되는 거고 형식 탭이 오셔서 열을 3개의 필드를 추가하셨으니까 3이라고 넣으셔야겠죠. 열 너비는 아래쪽에 제시된 그림을 보시고 여러분이 적당하게 그냥 넣으시면 되세요. 2 1.5 2라고 입력하니 문제에서 딱 열 너비의 값이 제시가 되어 있지 않으니까 여러분이 다 2로 하셔도 되고요. 적당하게 열 너비를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장 한번 하시고 오른쪽 닫기 눌러주시고요. 다음은 거래처별 제품 관리에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 클릭합니다. 그 다음 본문 영역에 화면을 참조하여 조금 전에 작성하셨던 거래 내역 폼을 하이 폼으로 설정하라고 했어요. 폼 디자인 도구의 디자인 탭에 가셔서 하이 폼 하이 보고서 클릭하시고 본문 영역에다가 드래그를 하십니다. 그 다음 기존 폼을 사용합니다. 거래 내역 폼을 추가하실 거고 다음 누르시고요. 문제에서 특별하게 언급이 없으니까 그냥 기본 표시되어 있는 목록에서 선택하시고 다음 누르시고요. 그 다음에 현재 폼의 이름을 세부라는 글자만 좀 추가하셔야 될 것 같아요. 문제의 하이 폼 컨트롤의 이름을 세부 거래 내역이라고 되어 있어요. 세부 내역 거래 내역이라고 입력하시고 마침 누르시고요. 그 다음 안쪽에 행과 열이 그러니까 가로와 세로에 교차하는 부분을 클릭하셔서 하이 폼에 대해서 속성을 형식 탭에 가셔서 탐색 단추를 표시하지 않겠다 아니요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장 한번 하시고요. 하이 폼 잘 들어가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돼요. 아직은 뒤에 완성이 좀 덜 돼서 이렇게 표시가 되는지만 확인하시면 되고요. 아까 제품 정보 되셨고요. 오른쪽 닫기 버튼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제 3번 조엠의 출력 기능 구현에 보고서 완성하는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거래 내역 보고서를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를 클릭합니다. 그 다음 문제의 첫 번째 보고서 머리끌에 화면과 같이 보고서의 제목을 생성하시오. 제목을 만드실 거면 레이블을 선택하시고 위에 보고서 머리끌 영역에다가 드래그 하신 다음 그 다음 거래 내역 보고서라고 입력합니다. 거래 내역 보고서 그 다음 입력한 레이블을 선택하신 다음에 우리 속성 시트에 모두에 가셔서요. 이름이 LBL 제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형식 탭에 오셔서 글꼴 이름을 궁서체로 바꿔주시고요. 글꼴 이름을 궁서체 글꼴 크기를 20으로 바꿔주시고요. 그 다음에 텍스트 맞춤은 텍스트 맞춤에 오셔서 문제서 가운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왼쪽이 아닌 가운데 선택하시고 근데 제시된 그림을 보시면요. 거래 내역 보고서가 이렇게 기울어져 있지 않아요. 그래서 기울인 꼴에 가셔서요. 현재 예 라고 되어 있는 거를 아니요로 바꿔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시된 그림과 같이 이제 제목은 작성하셨고요. 다음 두 번째 아래쪽에 거래처 필드를 가지고 오름차순 하겠습니다. 정렬을 추가하는데 거래일 필드를 가지고 오름차순 하겠습니다. 라고 정렬 순서 지정해 주시고요. 본문 영역에서요. TXT 거래처를 선택하시고요. 이전 레코드와 같은 경우는 형식 탭에 가셔서 혹시 중복된 내용이 있으신가요? 그럼 표시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중복 내용 숨기기에서 예로 바꿔주시면 돼요. 다음 거래처 바닥글에서 언바운드 되어 있는 TXT 거래 건수를 선택하시고요. 몇 건인지 데이터 탭에 가셔서 개수를 구해서 표시하겠습니다. 카운트 함수 입력하셔서 모든 거에 개수를 구하겠습니다. 별표 넣어주시면 되고요. 페이지 바닥글에 언바운드 되어 있는 TXT를 선택하시니까 TXT 페이지라고 확인할 수 있고요. 포맷 함수를 이용해서 현재가 1페이지면 001페이지라고 표시하라고 되어 있어요. 방법은 뭐 여러가지 방법이 있는데 는 하시고요. 포맷 함수를 사용하래요. 포맷 그 다음에 페이지 현재 페이지를 가져올 거니까 대괄호 묶어서 페이지 가져오시고요. 형식을 000이라고 작성하시고 여기에다가 페이지를 붙이셔도 되고요. 가로를 닫으신 다음에 페이지는 n% 연산자를 이용해서 페이지라고 쓰셔도 되고 아니면 포맷 함수 안에다가 000페이지라고 쓰셔도 됩니다. 그리고 나서 저장 한번 하시고요. 인쇄 미리 보기 한번 해보시면 제목 작성이 되어 있고 정렬 순서 중복된 내용 표시되지 않고 그 다음에 개수 거래건수 표시가 되고요. 아래쪽에 페이지 표시가 되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쇄 미리 보기 닫기 현재 작업하는 보고서 닫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입니다. 포맷 하셔서요. 거래처별 제품 관리 포맷 선택하고요.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 클릭합니다. 아래쪽에 미리 보기라고 되어 있는 명령 단추를 선택하면 CMD 미리 보기라고 되어 있고요. 클릭했을 때 이벤트에 가셔서 원 클릭에다가 이벤트 프로시저를 작성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점점점 작성기 누르실 거고요. 보고서를 보여주세요 라고 이제 두 CMD 오픈 리포트 하실 거고요. 보고서의 이름은 거래 거래 내역 보고서입니다. 라고 작성하실 거고요. 미리 보기 할 겁니다. 앱뷰 프리뷰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른쪽 닫기 눌러주시고 저장 뭐 확인해 보셔도 돼요. 그 다음 오른쪽 닫기 창 닫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3번 문제까지 살펴보셨고 다음은 네 번째 처리 기능 구현의 첫 번째 커리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만들기 가셔서 커리 디자인 클릭하시고 가져오실 테이블은 거래 내역과 그 다음 제품 테이블을 가져옵니다. 오른쪽 닫기 한번 누르시고요. 제시된 그림이 있어요. 그럼 그림이 있다면 필요한 필드부터 가져올까요? 제품 코드 필드가 필요하고요. 제품명 필드가 필요합니다. 제품명 필드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단가 필드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 거래량도 필요합니다. 이렇게 가져오시면 돼요. 해당된 필드를 가져오셨어요. 거래량이 거래량에서 조건을 작성할 건데요. 거래량이 거래내역 전체의 거래량 평균보다 전체의 평균보다 큰 레코드를 조회하는 커리를 작성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다가 조건을 작성할 건데요. 거래량의 평균을 구한 값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어요. 우선 크다, 크다라는 조건을 작성해 주시고요. 그 다음 셀렉트 우리는 거래량의 평균보다 AVG 평균 값을 구할 겁니다. 거래량의 평균 값보다 From 어디에서? 거래내역 테이블에서 거래내역 테이블에 가서요. 거래내역 테이블에 거래량이 있잖아요. 거래내역 테이블에 가셔서 거래량의 평균 값을 구해요. 그 값보다 큰 데이터만 보겠습니다. 라고 크다라고 조건을 작성했습니다. 거래내역 테이블에 가서 거래량의 평균 값을 여기까지는 구하는 거고요. 평균 값을 구한 값보다 크다라는 조건을 작성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선은 결과를 확인해 보시면 이렇게 표시가 되는데요. 제시된 그림이 내림차순이 되어 있네요. 거래량을 가지고 내림차순이 되어 있어서 디자인보기 가셔서요. 거래량을 기준을 내림차순 정렬하겠습니다. 라고 하시고요.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장할까요? 커리 이름을 우량제품이라고 저장하겠습니다. 오른쪽 닫기 한번 눌러주시고요. 다음은 두 번째 문제인데요. 마찬가지로 커리를 작성하시는 문제이네요. 만들기 가실 거고요. 커리 디자인 가져오실 테이블은 거래처 테이블과 제품 테이블과 거래내역 테이블을 가져다가 오른쪽 닫기 순서를 좀 바꿔주셔도 되고요. 그 다음 제시된 그림이 있어요. 제시된 그림을 보시면 거래처 명이 표시가 되어 있네요. 거래처 명 감자칩, 레몬 캔디 이거는 제품명이겠죠. 제품명 행과 열이 교차하는 부분에 대해서 금액의 평균을 구하라 하겠어요. 금액 필드 추가하시고요. 현재 작성하는 커리는 크로스텝 커리입니다. 엑셀의 피버 테이블과 같은 거죠. 우리는 크로스텝 커리를 만들겠습니다. 라고 크로스텝 클릭하시고 그 다음 거래처 명은 행머리 끌 제품명은 열머리 끌 행과 열이 교차하는 것에는 값을 표시하는데 금액의 평균을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이렇게 작성하시고 결과를 잠깐 확인해 보시면 거래처 명 감자칩부터 참깨 강정까지 표시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천단위 구분기호만 넣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다시 디자인 보기에 오셔서요. 금액에 대해서 형식의 천단위 구분기호를 표시하겠습니다. 샵, 컴마, 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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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컴마, 샵, 샵, 영 넣으시면 되고요. 다시 확인해 보시면 천단위 구분기호가 들어가 있고 전체 레코드가 7개 맞습니다. 저장 누르셔서요. 현재 작성하는 쿼리는 평균, 판매, 금액 금액까지만 입력하면 되네요. 평균 판매 금액이라고 입력하시고 확인 오른쪽 닫기 한번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입니다. 거래 내역 폼을 선택하시고요.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 클릭합니다. 거래 내역 폼을 선택하시고 디자인 보기 문제에서요. 본문 영역에 TXT 거래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TXT 거래량 선택하시고요. TXT 거래량의 값이 수정됐을 때 그러면 비포 업데이트에다가 작성하라고 되어 있고요. 이벤트 프로시저를 작성하라고 했으니까 이벤트 프로시저 점 점 점 점 작성기를 누릅니다. 그래서 거래량의 값이 TXT 거래량의 컨트롤의 값이 수정될 때 0 이하의 값이면 0보다 큰 값을 입력하세요. 라는 메시지를 표시하래요. 만약에 거래량의 값을 수정하는데요. If TXT 거래량의 값이요. 0보다 작거나 이하니까 작거나 같습니까? 라는 조건을 작성하고요. 이 조건에 만약에 만족한다면 메시지 박스를 띄우래요. 0보다 큰 값을 입력하세요. 라는 메시지를 띄우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 그렇지 않다면 아니라면 else txt 금액에다가는 컨트롤을 재계산하라고 되어 있어요. txt 거래량에다가 txt 금액에다가 txt 금액에다가 계산을 하는데 txt 거래량 곱하기 단가를 통해서 다시 한번 재계산을 하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단가를 입력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단가를 직접 입력하는 게 아니라 단가는 cmb 제품명에 있는 세 번째 칼럼 세 번째 칼럼이라고 하면요. 열의 개수가요. 첫 번째가 0이에요. 그러면 세 번째는 0, 1, 2 2번 그러니까 2라고 넣어주셔야만 세 번째 칼럼이 됩니다. 제품명에 열의 위치가 칼럼 colum 에다가 세 번째는 0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0, 1, 2 해서 2라는 열의 위치를 넣어주시면 되고요. 세 번째 칼럼이라고 작성하시고 if 구문이니까 and if로 구문을 닫아주시면 되겠습니다. txt 거래량의 값이 수정이 됐을 때 before update고요. 0 이하의 값이라면 0보다 작거나 같다면 0보다 큰 값을 입력하세요. 라고 입력하고요. 그렇지 않다면 txt 금액을 다시 재계산하는데 거래량 곱하기 단가인데 단가는 cmb 제품명 콤보 상자에 세 번째 열을 값을 가져다가 쓰세요. 네, 세 번째 열은 colum에 2라고 넣어주시면 돼요. 0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2라고 넣는다. 오른쪽 닫기 한번 누르시고요. 현재 작업하는 내용 저장하시고 닫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입니다. 음, 쿼리를 작성하는 거고요. 만들기 가셔서 쿼리 디자인 가시고요. 가져오실 테이블은 거래처와 거래 내역 테이블을 가져오시고 오른쪽 닫기 버튼 누릅니다. 그 다음 제시된 그림이 있어요. 거래처명 가져올까요? 제품명 가져올까요? 그 다음에 거래량 필요합니다. 그 다음 금액 필드 필요합니다. 금액을 두 번 했네요. 하나는 지울게요. 제시된 그림을 보시고 필드는 가져오셨고요. 담당자를 매개 변수로 담당자는 따로 없는데 담당자를 필드를 추가하되 체크하지 않을 거고요. 체크를 해제하실 거고요. 그 다음 매개 변수로 입력하는데 담당자를 입력하세요. 담당자를 입력하세요. 라고 작성하시고 그 다음 입력하세요. 라고 작성하시고 매개 변수로 입력받아 거래량과 금액을 조회하는 새 테이블을 생성하는 테이블을 생성하라고 되어 있네요. 테이블 만들기 하실 거고요. 그 다음에 테이블의 이름을 거래량 거래량 아 거래처별 거래처별 거래량 이라고 만들려고 했습니다. 거래처별 거래량 확인 한번 누르실 거고요. 이제는 작성한 쿼리는 저장 한번 하셔서 담당자 조회라고 입력하시고요. 담당자 조회 그리고 나서 확인 한번 누르시고 우선은 결과부터 확인해 볼게요. 담당자를 입력하세요. 장 하나 입력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확인 버튼 누르시면 이렇게 표시가 되는가 네 개 맞아요. 금액 형식 다른데요? 이거 아니에요. 그냥 잠시 결과만 확인하신 거고요. 네 확인되셨으면 다시 한번 디자인 보기 눌러서 실행을 한번 해보시면 돼요. 담당자 장 하나 그리고 나서 확인 누르시면 네 개 행을 붙여 넣습니다. 예 눌러주시고요. 현재 작업하는 커리 닫아보시고요. 거래처별 거래량이라는 테이블을 더블 클릭하시면 문제 제시된 그림과 같이 거래처명, 제품명, 거래량, 금액 이제는 문제 제시된 그림과 같이 표시가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기출문제 살펴보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